영진공의 가방 영진공의 양대박사 그중에서 날날이 아닌 장근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히어로 심리특집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제일 높아 제일 높고 사람들 반응도 좋고 근데 왜 이제 나오셨어요? 제가 좀 스케줄이 바빠서 난 이건 병같아 자리가 이상한 것 같아 수맥이 안좋은 것 같아요 두번째로 머릿속에 대뇌여친과 행복한 연애를 항상 상상하고 계신 함장님 나오셨습니다 대뇌여친과 지난주말에도 열심히 논 함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비존님 산후조리를 대신해서 근데 왜 이 양반이 지가 산후조리를 해 자기가 난 것도 아닌데 아무튼 부족한 병신력을 채우기 위해 딴따라 원고를 써오신 업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치자 박수 치자 박수 받는 거 익숙치 않아가지고 마성의 목소리를 가진 가을 남자 업다님 가을이 다 끝난 게 다행이야 나 옆에 있는데 왼쪽 팔에 소름돋았어 자꾸 주먹 쥐고 그러지 마요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최 기자님이 사실 나오기로 했었는데 아 최 기자님이 제가 유부남인 걸 알고 절망이 좀 컸나봐 상처받아가지고 못 나오겠다고 사실 우리의 계획은 정말 비웃고 싶다 여기서 리액션을 쳐서 최 기자님이 빡쳐서 다시 오게 하려는 게 사실 인물에는 다 반했는데 다들 뭐 여자친구 있고 이렇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외로웠던 거지 아 여기서 건질 만한 인간들이 안 생긴 거지 근데 우리 정도 생기면 이미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럼 우리를 어떻게 놔도 여자들이 부끄럽고요 아 어쨌든 뭐 최 기자님은 당분간은 입산수도 하신 다음에 남자친구 생긴 다음에 다시 오시기로 혹은 뭐 유부남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면 다시 오시는 거 그때 되면 뭐 저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가 보여가는 진짜 형수님 이 방송 들으시는 거 맞아요? 큰일 났습니다 저 지금 막 입이 입이 막 나오는 대로 막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네요 그리고 아 많은 분들이 한 거의 한 2만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해비조님의 출산을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셨어요 2만여 명이요? 2만여 명 2만여 명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세요 2만저만 하군요 근데 그중에 몸까지 동해서 그래도 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많았죠 제가 셀 수가 없었어요 제가 둘 이상 잘 못 세가지고 세 개 나무가 못 세시잖아요 못 세지 우리가 저는 이거 댓글 올라온 거 보고 무슨 직선제로 대표를 뽑아서 난 정말 의아한 게 우리가 아트시네마에 이벤트를 할 때도 아무도 참 댓글을 글을 참 만들다가 무슨 축하 이벤트 하니까 엄청 나시네? 해비조님의 선물이 대단합니다 이번에 한 분에게 진짜 레어 아이템인데 국내에 몇 장 없는 한정판 해비조님의 저작 1쇄본 대한민국은 0.00001% 안에 드는 거기에 또 한정판 CD까지 들어있대요 이거 선물한다 하니까 라면 받침으로 딱 쓰기 좋을 것 같아요 CD는 제거하시고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뜨거워요 그래서 상 안상하게 그리고 웬만한 열기 같은 건 한 번에 다 흡수할 수 있는 사실 이 희기본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발표는 해비조님 다음 주에 복귀하시면 그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경사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우리의 기업당 주커비 광고사회 연장 박수는 가라니까 최 기자님이 이 소식을 저한테 전할 때만 울먹거리면서 드디어 영지공이 사주를 떠날 수 있게 됐다고 최 기자님이 와서 방송을 봤을 땐 절망적이었는데 그러니까 편집의 힘이죠 이게 거의 뭐 산소국이 꽂아떠 어쨌든 근데 제 업다님 지난주 방송에서 소주의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마누라한테 이 컵에다가 소주를 한 번 더 나 그러고 다구리 맞았어요 왜요? 칫솔 컵에다가 소주 달아준다고 그랬는데 새 걸 사서 남으셨어야죠 그래서 땡큐 컵은 머릿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배로 사야 돼 음용컵과 칫솔컵 4인 가족이면 8개 사야 되는 거죠 소주 음용용과 칫솔용 우리가 이렇게 해주니까 광고가 연장이 되는구나 저기 암약하고 계시는 해비존님의 팬들 2만 명이 음용용 칫솔용 1개씩만 사시면 4만 개 판매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더구나 4인 가족 기준으로 해버리면 기하급수죠 그렇죠 저도 저희 집사람 매기려면 컵이 한 2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왜 형수님 위주에서 취하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이혼하시려고요? 셋째 만드시려고? 딱 걸린 것 같아 느낌이 자 이런 전차로 딴지형진공은 육각주상의 결정을 갖는 봉주선념의 빛나는 땡큐 컵과 함께합니다 각종 대형 쇼핑몰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딴지 마켓의 은하계 최저가 시리즈 이번엔 제 6탄 물에 담궈두기만 하면 99.9%의 완벽한 항균 효과를 보장하는 인증 상품 땡큐 컵이 여러분께 6탄 돌격합니다 아십니까? 화장실 변기보다 칫솔에 세균이 200배 더 많다는 사실을 끓는 물에 삶을 필요 없습니다 값비싼 전력 살균기를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용 세제가 필요하냐고요? 아닙니다 땡큐 컵에 물만 담아 칫솔을 보관하시면 99.9%의 항균 효과를 보장합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공식 인증한 땡큐 컵의 항균 비밀은 바로 컵 속의 땡큐몰들 최저가로 최고의 항균 칫솔을 보관하는 방법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다 예전에 말이야 트루트립이라는 분이 계셨어 전 세계를 떠돌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관광지만 골라서 맞짱할 뜻인 분이지 그 양반 스타일이 이래 사람들 앞에 딱 사면 말이야 너 고객이래? 나 트루트립이야 트루트립 그리고 고객 역사를 딱 잡아 자꾸 그냥 드리미는 거야 무조건 영어와 소설에 나왔던 거기 바로 거기를 무조건 드리미는 거야 사람들 입 딱 벌어질 때까지 여행 많이 해본 사람들하고 맞짱 들 때도 마찬가지야 딱 나타났다 헤이 트래블러? 유 유 존나 트래블러? 나 트루트립이야 그냥 걸어가 두벅두벅 걸어가서 물어봐 너 오로라 보러 가봤어?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들이 연애질하던 곳 가봤어? 시네마 천국의 토토가 몰래 야동보던 곳 가봤어? 딱 멱살 잡아 이러면서 또 존나게 드리미는 거야 무조건 비행기 타워 떨 때까지 트루트루? 트루트립 시네마 천국 오만과 편견 러브 액추얼리 맘마미야 영화와 소설 속 낭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테마가 있는 낭만여행 공작소 트루트루 트루트립 진짜 여행 검색창에서 트루트립을 검색하세요 유 존나 트래블러야 나 트루트립이야 단지 영진공 산의 칼럼 전당포 영화 속 연애 심리학 그 남자의 모든 것 전당포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깊어가는 가을 인연이 없는 분들을 위한 영화 속 심리 상태 그 중에서도 남자의 심리 상태를 좀 알아보고 여자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왜요 어떤 지금 정말 날씨 나날이 추워지지 않습니까 네 혼자 계신 분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짓이 될까봐 아니지 아니 뭐 물론 여기 텍스트 삼아서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신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또 이게 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물론 있는 분들은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아직 없는 분들은 이러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역으로 끌고 오는 자기 쪽으로 끌고 오는 장치로 쓰면 될 테니까 어쪼록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한번 눕고 적용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싱글로 있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아 그러니까 연습 부단한 연습을 해야지 아이고 아 근데 뭐 불가능은 없어요 함장님도 여친 생기고 뭐 그러니까 안 되는 게 함장님도 있는데 그럼 나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의 증거인가 희망의 증거가 됐죠 그렇죠 물론 이제 뇌 속에서 끄집어만 내면 되는데 사실 함장님 같은 경우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함장님이 원래 사관학교 출신이었잖아요 그렇죠 출신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중퇴생이라고 중퇴자에다가 서울로 홀로 상경해가지고 제가 다시 시험을 보는 그 시점부터 제가 알기 시작해서 봤는데 대학 등록금 자기가 다 벌어냈죠 생활비 자기가 다 냈지 거기다 집에 생활비까지 보냈어 와 우리가 사실 저 인간을 약 올리고 싶어도 이런 거 아니면 늘 게 없는 거야 이빨이 안 들어가는 애거든 제가 좀 너무 좀 비인간적이어서 재수없고 이런 건 있어요 재수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개인이 뭐 이렇게 약 올리는 건데 사실 개인이 반응 차라리 비인간적인 게 낫겠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그 함장님한테 진짜 그런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자 잡설기인데 우리 바로 시작하죠 짱가님 네 오늘은 남자의 심리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심리 상태를 영화 속에 나타난 연애의 심리 상태를 좀 알아볼 텐데 네 짱가님은 집에서 저 형수님한테 잘해주세요 저는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와이프는 언제나 사기 결혼 당했다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는 형수님의 심리 상태를 뭔가요? 아니 제가 좀 겉보기에는 되게 호인처럼 사람 좋은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그럴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인간이 밴댕이다 도대체 뭐 인내심이라고는 없고 꼬장꼬장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면 제 친구들이 또 아까 그 와이프 친구들이 제 후배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 근영 선배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네 네가 오죽했으면 근영 선배가 그러겠냐라는 식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짱가님이랑 저랑 비슷한 게 와이프들이 인물을 보고 결혼을 하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아니지 남자는 방에 사는 거랑 안에 사는 거랑 천지 차이란 얘기지 이 성정과 성정의 인물을 못 따라오는 거지 짱가님 형수님도 제가 만나봤잖아요 껄님의 형수님도 제가 만나봤어요 껄님의 형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뭘 보고 결혼을 하신 것이냐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죄송합니다 방송 끝나기엔 한 대 맞겠는데 이 오른쪽 주먹이 와서 미쳐놓은 거 말이 안 끝났어요 손님이 껄님 외모보고 결혼하신 게 맞대요 정말요? 애가 저러니까 바람은 안 피겠구나 어쨌든 가정은 안정하겠구나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얼굴로 지키는 그럴 거리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너와 나는 내가 짱가님 이야기 진행해 주시죠 사실 이 코너의 취지에 맞으려면 이 프로를 청취하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 분명히 남성일 것이고 그러면 여성의 심리를 알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 그걸 제가 못 알려드려요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연애 경험이 많았으면 기술이라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저는 연애 경험이 거의 없고 저희 와이프한테 구제당했다 구제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요 형수님이 엄청 미인이시거든요 세상에 미인을 얻는 사람들은 다 저런 자만에 찬 얘기를 한다니까요 미인이 마음이 아름다워서 자선사업 겸 했다라고 형수님이 테레사 수녀인가 봐요 그냥 제가 또 이렇게 겸손을 떠니까 너무 안 받아주시네 어쨌든 그래서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연애를 하면 남자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최근 영화에서의 모습은 내 안에 모든 것 성기? 네 그렇죠 장성기 장성기 장씨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조금 찌질한 버전이라고 한다면 연애소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차태현 나오다 차태현하고 이은주 나오고 이은주씨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였죠? 손예진 아 손예진 맞아요 그 영화의 차태현의 모습 지환이죠 지환이의 모습이 연애할 때 남자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애소설부터 보면 사실 그 영화 참 보면서 박살 돋고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영화인데요 솔직히 저 이거 보다 말았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만든 두 번째 영화가 순정만화였습니다 그건 더 심해요 연애소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애소설의 지환이 우연히 길 가다가 마음에 꽂힌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쫓아갑니다 가는데 걸어가는 여자 두 여자한테 가서 고백을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죠 고백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진짜 다 끝난 다음에 여자가 이제 고백할 때 되지 않았냐? 싶을 때 하는 거고 없다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뒤에 가고 있으면 둔기로 뒤에서 정신 차려면 모든 게 일단 친해지고 보자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얘가 뭐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먼저 고백을 하는데 당연히 빠쿠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창피했겠죠 그래서 터덜터덜 돌아가다가 시계방에서 벽시계를 하나를 들고 와요 그것부터가 참 현실 세계에는 있을 수 없는 근데 뭐 연애하면은 좀 할 수도 있을 법한 근데 그래서 시계를 들고 와서는 시계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 아까 했던 얘기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리셋해 봅시다 뭐 이런 게임을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리셋증후군을 보여주는 리셋증후군을 보여주는 그래서 먹힙니다 그게 그게 먹힙니다 그게 먹혔어요 현실 세계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사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영화니까 차태현이니까 착한 차태현이잖아요 현실 세계였다면 그 벽시계로 뒤통수를 어쨌든 그런 남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한 남자니까 피하시고요 어쨌든 영화에선 그래요 이 차태현이 매우 닭살스럽지만 내성적이고 그 소심한 사실 전 이 영화 보면서 그래도 그거는 공감이 됐어요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전 그렇게도 못했거든요 얘는 용기가 있다 그래도 좀 또라이지만 용기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라이면서 용기가 있으면 위험한 남자가 되는 건가요? 현실 세계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지막지한 인간을 하나 봤는데 학교 낳을 때 영규 형이라고 나보다 한 살 많은 경주 사람이었어요 영규의 경주 이름이 영규 경주의 영규 형인데 이 형은 중도에 이렇게 빈둥빈둥 빈둥 누워있어 누워있다가 제가 이쁘지 그럼 가 뚜벅뚜벅 가서 보시더 뭐라고요? 보시더 사투리로 보이십시다 보이시다 시간 있어 타짜고짜 밥을 먹자 커피를 마시자는 둥에 근데 100번 중에 한 99번은 무조건 뺀찌지 100% 99% 근데 하나 걸려 하나가 꼭 걸리더라고 나도 해볼까? 보시더 보시더 여기서 야 근데 함장님 지금 자기 여자친구 있다고 이상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자기 지금 또 하려고? 여자친구한테 보시더 그러면 되는 거지 에이 지금 변명이 안 돼 그거 그 여자 보러 갈 때 땡큐컵 챙겨 소주 아니 이게 또 땡큐컵이 이 안에 술이 숨어있어 아 그렇다니까 이게 완샤시 안 돼 그러니까 껄림이 실수한 거야 약간 마탱이 갔을 때 써야 돼 알았어 그게 그런 컵이에요? 네 구조가 특이하네요 그게 완전히 데이트 컵이에요 아 그 행오버에 나오는 그룹 피스 그렇죠 꼭 사야 돼요 남자들은 반드시 뭐 공동구매 벌써 난리 났는데 난리 났죠 본규 산념이 어쨌든 이렇게 소심한 남자인데요 근데 얘가 이제 이은주하고 연애를 합니다 아 손예진이 아니군요 사실 이 영화를 안 봐서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연애를 해서 극장을 가요 근데 이 80년대 극장이 그렇잖아요 동시상 연관들 분위기 안 좋고 뒤에서 막 쩝쩝쩝하고 담배 피우기도 하고 극장 안에서 어떤 아저씨는 자기 몸을 막 만지고 있죠 동시상 연관에서 맞아 진짜 80년대는 저 고등학교 때 극장 가면 담배 폈어요 네 그거 막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서울에서 동시상 연관 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나시는데 지방에서는 모든 극장이 동시상 연관이었어요 지방 사람들 특유의 정서 나오네요 그렇죠 동시상 연관이 익숙해져서 현장님은 남자와 여자친구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분위기 안 좋은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뒤에 깡패 아저씨가 발을 앞좌석에 딱 올려놓는 거죠 여자친구하고 자기 사이에 맨발을 신발도 벗고 딱 올려놓는 거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이 차태현이 발을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전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깡패 아저씨한테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건 그러니까 속으로 덜덜덜 떨면서 그랬는데 그런 게 이제 없던 용기도 생기고 없던 다 용기죠 쪽팔림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깡패의 그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게 생기는 게 남자의 연애할 때 모습이다 역시 연애는 마약이야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연애할 때 되게 편했던 게 사람 많은 길 가다가 어깨를 탁 부딪히면 어떤 새끼야 딱 누가 돌아보잖아 그러면 내 얼굴 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하나는 정말 편했겠네 난 되게 얼굴이 무기니까 되게 애가 샤프하게 생겼잖아 내가 네? 내 꼴림은 젊었을 때도 그 얼굴이셨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때 난 20kg 더 빠져 있었죠 70만 이상 킬로 정도니까 그러면 괜찮았어요 여기서 20kg 정도 더 빠졌으면 태국의 파큐아웃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용기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안에 모든 것의 장성기 장성기는 이런 없던 모습들 용기 있고 감정이 아주 감정 표현을 잘하고 그때그때 순발력 있고 그런 모습들의 극대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바람둥이의 컨셉이 연애를 할 때 남자는 시인이 되고 영웅이 되고 저도 여자 꼬실려고 고려가요의 음악 그랬어요 고려가요를? 고려가요를? 꼬실 수 있어 글로 고려가요가 뭐예요?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국어 교과서 나오는 거죠? 쭉 읽어주면서 얼마나 소정적이야? 그만 외워 뭐 이런 거 그것도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어쨌든 그리고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칸딘스키 만한 게 또 없어요 칸딘스키요?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죠 말죽거리 잔혹사에 보면 권상우가 정말 찌질하게 나오잖아요 사실 목소리도 딱 찌질이의 목소리예요 아주 가늘고 연하게 나오다가 보통 그런 애들이 혀가 짧아 학교 가면 있는 찌질들이 꼭 혀가 짧더라고요 공부만 하던 애가 한가인한테 배신을 당한 거죠 어느 정도는 약간은 연애 좀 해보려다가 나는 이렇게 힘들게 도달했던 어떤 곳을 저 놈은 저렇게 쉽게 가는구나 그런데 그것조차도 고마운 줄 모르고 도망가고 버리고 가고 그걸 또 좋다고 쫓아가고 짜증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일진들하고 학교 옥상에서 애꿎은 일진들이 작살이 나는 한가인 때문에 프리티우먼 보면 리차드 기어가 엄청 멋있는 하지만 냉혹한 인수합병가로 나오는데 줄리아 로버츠랑 연애를 하면서 갑자기 나도 이제 물건을 좀 만들고 싶다 그냥 회사 사가지고 쪼개서 파는 거 그 돈만 버는 거에는 관심이 좀 없어졌다 이딴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전화를 하면서 잔디밭에 맨발로 잔디밭을 걸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런 위생상태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결벽증이 있었던 사람 결벽증보다는 그냥 고소공포증만 있었고 어차피 비싼 것만 찾았죠 그런데 이제 자연을 갑자기 접하게 되는 거죠 시적인 심성이 생기면서 그러고 나서 회사는 망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이제 남자들이 변한 모습이죠 원래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전형적인 남자의 모습 영화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남자의 모습은 라스트 보이스 스카우트 브루스 윌리스 지대로죠? 악당을 처치하고 나서 춤을 추죠 나 춤을 출 거야? 라고 하더니 춤을 막 막 춤을 춥니다 아니면 그 영화 드라이브에 라이언 고슬링 그리고 무슨 브록백 마운틴의 히스레저 함장님 아니에요? 무슨 무슨 어? 게이 코드만 나오면 아니 함장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방송을 못합니다 이 캐릭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대사가 적어요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대사가 아마 다 합해도 열 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함장님이 한 시간 반 동안 그 정도예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이 제일 적어요 함장님이 우리 방송에서 제일 적게 편집을 당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좀 자격이 있어요 오늘은 3대 1인데 3대 1로 당하는데 그러니까 브로크백 마운틴에 보면 히스레저가 정말 말이 짧아요 그래서 제이크 질렌할이 몇 년간 헤어져 있다가 처음으로 나 니네 동네에 좀 놀러갈까?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래도 그것도 상당히 짧은 문장이 담긴 편지를 엽서를 보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히스레저가 정말 보고 싶은데 그런데 딱 두 글자 써요 You bet 너 내기해도 좋아 뭐 이런 얘기 좋다 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모든 사랑이 끝나고 후회도 막 하고 모든 감정이 다 쌓인 그 시점에 맨 마지막 장면에서 셔츠를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딱 두 마디 합니다 아이스웨어 그게 남자입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너를 너의 사랑을 몰랐어 뭐 이딴 소리를 두 문장 이상 나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남자가 아닌 거죠 쿨하지 못하는 없다님이랑 나는 주댕이를 꼬매야 돼 이런 캐릭터의 어떤 전형이라고 하면 혹시 워드파워 기억나세요? 워드파워 영어 어휘 책 아 워드파워요 영화 제목이죠 영화 제목인 줄 알고 막 영화를 떠올려 저희 세대는 공부할 때 워드파워 봤잖아요 워드파워에 보면 칼 쿨리지라는 미국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 칼 쿨리지의 별명이 조용한 칼이었어요 이 사람이 말이 적어요 사일런스 칼? 사일런스 칼인데요 그래서 한 파티에서 쿨리지 대통령한테 어떤 여배우가 유명한 여배우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저기 있는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는데 뭐냐면 당신한테 말이 세 마디 이상 나오게 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기를 걸었다 라고 했더니 쿨리지가 당신이 졌소 유루즈 유루즈 라고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수 적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아저씨가 쿨리지 효과로도 알려져 있죠 쿨리지 효과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쿨리지 대통령 부인이 먼저 농장에 갔습니다 농장에 가서 농장의 닭들 보면서 저기 있는 수탉은 하루에 교미를 몇 번 하나요 농장 주인이 열두 번쯤 해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부인이 이 얘기를 우리 남편한테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갔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이 또 시차를 왔을 때 부인께서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라고 했죠 그랬더니 쿨리지 대통령이 그럼 그 수탉은 매번 같은 암탉하고 하나요 물어봤어요 아니요 매번 다른 암탉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 마누라한테 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쿨리지 효과가 나왔거든요 대통령이 위트가 넘치는데 그리고 그걸 그 긴 얘기를 그 여러가지 내용이 담긴 거를 몇 마디로 그냥 압축을 하거든요 압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수탉만도 못하네요 그래서 원래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아니 하루에 누가 열두 번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열두 번 같은 한 번을 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죠 상대가 열두 명이라는 거잖아 아 아 모르셔요 모르셔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루에 몇 번까지 해봤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남자는 말이 적어야 된다 우리나라 배우 이서진 이서진이 여성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게 된 계기가 된 드라마가 다모죠 다모에서도 이서진도 딱 그랬습니다 세 마디 했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그걸로 그냥 불을 지르거든요 말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에서 보면 정치가들이 남성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정치가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말 많이 하면서 멋있어 보이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과묵한 남자들이 왜 과묵하게 키워지냐면 야생환경에서도 그런데요 동물들도 보면 아픈 티를 안 내요 그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속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적어야지 속을 숨길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문화권에 남자든 여자든 얼굴에 뭘 칠하거나 뭘 하는 그런 풍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주로 자기 얼굴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표정을 더 잘 드러내려고 화장을 해요 남자들은 가면을 쓰죠 아니면 선글라스를 쓰거나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도 관심이 없고요 남의 감정에 대해서도 자기 감정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보통 관계를 맺는 건 일종의 계약이죠 우리 서로 배신하지 않을 거지 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하나의 목적을 두고서 그렇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 들을수록 저는 상남자인데요 그렇지 희스레져도 상남자였어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프레디 머큐리나 이런 애들 보면 되게 상남자들이 주로 남자한테 가요 그렇죠 남성성이 아주 강하면 그게 또 모든 성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완전히 완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뭔가 말을 잘못 들으면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 계약 관계에서는 서로 속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심하는 거예요 실례죠 그래서 서로 속을 깊이 알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그냥 구체적인 행동 이거 하기로 한 거 했냐 이런 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법적으로 얘기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을 무시하고 남들의 감정에도 무감하고 동시에 내 감정에도 무감해지는 건데 그러다가 연애를 하면서 내성적이던 남자가 외향적이 되고 외향적이던 남자는 내성적이 되고 이런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적응 안 되겠네요 스스로도 사실 연애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도대체 내가 왜 저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뭐 할 거냐 사실 뭐 할 건지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게 없다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만 바보야 지금 아니 그게 그것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정말 왜 이래야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굳이 저 여자가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꼭 저 여자한테 이렇게 죽고 못 살까 그걸 이제 모르던 그전에는 신경도 안 쓰던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감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갑자기 막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나 뭐 유행가나 이런 거에 눈을 뜨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감정이야라는 걸 그냥 깨닫는 거에서 그치질 않고 그 감정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말수가 적던 남자가 말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 내 안에 모든 것에 나오는 성기도 그런 양성성을 발휘하는 남자의 전형이죠 임수정한테 이러잖아요 나를 못 찾으면 미아보호소에 가 있어요 당신은 아기니까 아우 아우 깐드러져 이걸 정말 이런 대사를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정말 뻔뻔하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는 게 용기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감정이다라는 처음 이제 나한테도 이런 감정이 있어라는 걸 처음 발견을 했으니까 이걸 남한테 자신있게 드러낼 수 있는 솔직하다는 얘기죠 이게 뭐 자기 스스로 얼마나 놀랍겠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감정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여기에는 지금 나의 영진공으로 자기 영진공 만들어버리는 없다님도 있는데요 뭐 무의식에 바라를 잘한다 예 한번에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상대가 받아줄 것이다 그렇죠 라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래서 이런 대사는 결국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악수를 하는데 그 악수를 이런 감정적인 말로 하는 거죠 새로운 관계 신뢰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그 오래는 안 가죠 그게 참 슬픈 부분입니다 그렇죠 연애할 때만 합니다 연애가 끝나면 이제 다시 생활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농담처럼 하는 얘기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늘 하는 얘기죠 그게 이제 남자들의 기본적인 습성이라는 거죠 네 연애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모드로 바뀌면 다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험한 세상하고 맞서야 되고 목표 달성이 남자로는 끝나면 더 이상 그 감정으로 다시 환원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그 목표가 달성되면 그 다음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람을 지켜야죠 지키고 또 먹여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시 생활 모드 전투 모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투 모드에서는 다시 감정 표현을 안 하죠 숨겨야 되고 약한 모습 감춰야 되고 그리고 적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말수는 세 마디 이하로 줄고 그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의 이제 여성들이 물론 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이제 오래된 연인이 있는 여성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평소에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도 좋지만 나랑 있을 때만큼은 예전에 나와 사랑에 빠졌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 그렇죠 근데 대부분 또 이게 또 안 되거든요 무리한 요구지 그렇지 너무 무리한 요구지 네 사실 그리고 여자들도 남자가 이렇다는 걸 대충은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농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자는 보통 남자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한다 근데 남자는 안 변한다 남자는 반대로 여자가 안 변할 줄 알고 결혼을 하는데 여자는 변한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게요 전 진짜 저희 집사람이 변할 줄 알았거든요 변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변했어요 많이 어떻게 애 낳고 전사로 바뀌었지 여자에서 워리오로 바뀌었죠 껄림이 워낙 철이 없으셔서 이제 저 인간을 믿을 수 없구나 나라도 싸워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껄림이 빙고 빙고 내몬 거군요 전선으로 아니 우리 와이프 뭐 계속 뭐 집안일을 하면서 집에서 전사가 됐지 어쨌든 그렇지 않은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가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맥락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이제 원래 무뚝뚝한 남자였다가 일시적으로 잠깐 변신을 했다가 공주님이 키스를 해주니까 이제 다시 왕자가 되는데 키스를 받고 나서는 왕자가 잠깐 됐다가 다시 개구리가 되는 거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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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것에 등장하는 그 두현 이선균 걔도 그런 남자죠 그때는 얘도 로맨틱 했었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처음 임수정 만났을 때 그때는 지진 나서 막 임수정이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덜덜 떨고 있는데 저기요 이런 미인을 만난 것도 영광인데 제가 밥 한번 살게 뭐 이런 얘기를 뻔뻔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데 결혼하고 나면 뭐 다시 생활인으로 돌아가서 직장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잘 살아야 되고 뭔가 내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뭐 이런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이 내 안에 모든 것에서 정인이 우리 아이프랑 되게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계속 대화를 하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모? 미모? 미모 말고 그럼 감사하지 계속 저한테 대화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 그렇죠 자기가 겪었던 자기가 겪었던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내 의견과 상관없이 계속 내뱉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바쁜 와중에 계속 전화를 하고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남자 입장에선 화가 나는 게 나는 분명히 반응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얘기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데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슨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자랑 대화할 때는 야 이건 그럼 네가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하면 엄청 기분 나빠해 그럼 싸우는 거지 그냥 들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야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하아 죽이는구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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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어 추임새 어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사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게 오해가 돼요 이 남자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연애할 때는요 이 히스 레저 스타일에 말수 적은 게 더 유리합니다 맞아요 네 매번 볼 때마다 뭐 머리 모양이 바뀌었네 어 왜 이렇게 오늘 이뻐 이런 식으로 매번 만날 때마다 칭찬을 하다가 한 번 칭찬을 빼먹죠 그럼 살 안 식었네 너 변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만날 때 늘 무뚝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하루 딱 한 번 어 오늘 멋있네 이러면 그걸 평생 간직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 중요한 말 심리학적으로 보면 간헐적 강화라고 간헐적 강화 매번 강화를 주는 것보다 간헐적 강화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무슨 이론의 이름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인간미가 훅 떨어져요 이런 거지 매일 술 먹고 나처럼 늦게 가다가 가끔 일찍 들어가면 어 가정적인 남자 되는 거야 그건 모르겠고요 아 짝아님 안 도와주시네 그래서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식었다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어떤 면에서 남자는 그냥 원래 그런 모습이었다 라고 봐달라 라는 거죠 이 남자 입장에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여자는 아닙니다만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말로 사랑이 식은 남자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다시 원래 자기의 상태로 돌아간 남자뿐만 아니라 진짜로 다른 여자가 생겼거나 해서 사랑이 식어버린 남자도 사실 행동 방식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걸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죠 여자들은 아 그래도 구분할 수는 있어요 책임감에 의해서 움직이면 중요한 일에는 꼭 차별을 합니다 아 해야 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람을 피운다는 건 아예 있어야 될 때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건 육감이 다르게 돌죠 아 그렇죠 사실 사실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 참 무모한 짓입니다 제가 집사람이랑 13년을 살았는데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 사소한 단서들 그러니까 여자는 감정을 읽는 데 선수고 남자는 사실 사냥을 하는 데 선수거든요 사냥을 할 때는 감정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어디로 도망갈지만 알면 되고 그런데 이성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만 하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연애는 사냥 모드죠 아 제 여자친구가 저랑 사귀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저한테 딱 한 가지만 약속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뭐요 오빠는 이제 사냥을 그만하는 거야 당신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얘기였구나 아직도 하고 있는데 원래 고양이과 동물들이 고양이과 동물들이 그루밍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고양이과 동물들이 사냥하는 사냥의 대상들 토끼나 쥐나 이런 애들도 그루밍을 잘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냥을 하려면 사냥감의 습성을 잘 배워야 돼요 그게 이제 연애할 때 어떤 남자의 모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좀 진화론적으로 잔인 무도하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남자는 그때만 변한다 그리고 다시 생활할 때는 원래 무뚝뚝하다 그게 사랑이 식어서는 아니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여자친구와 얘기한 사냥은 딴 사냥인 것 같은데 글쎄 뭐 제가 뭐 인욕을 먹는 건 아니니까 가끔 뭐 하잖아요 나 여기 와서 무슨 내가 무슨 악마를 보았다 나오는 장경철 같아요 느낌 있는데 그 느낌도 머리 길러볼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무조건 무뚝뚝할 필요는 없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전환을 하는 기술도 필요해요 현대인이 될수록 양성성이라는 거 제시를 하는데 양성성의 핵심은 모두 전환이거든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피곤해졌죠 저 예전 매드맨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 거기 1960년대 미국인들 나오는데 그때 남자들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아무데서나 담배 뻑뻑 피우고 막 바람도 피우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래도 그래도 집의 와이프는 조강지처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80년대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로 특집할 때도 우리 애로 특집할 때도 그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 때리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에서 보면 대부분 여자들이 한 번 반항을 하면 남편한테 딱 한 대 맞고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요 네 그게 그거죠 여자가 감정 가지고 대결을 하자라고 청하는데 남자는 감정으로 싸우면 져요 그렇죠 그럼 이제 힘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논리를 내세운다고 하는데 논리도 사실은 집니다 결국 힘밖에 남는 게 없죠 어쨌든 그게 좋던 시절인데 그거는 학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장박사님이 최득인데 저거 방금 전혀 원고를 안 보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스스로 그 정도 삶이야 그렇죠 삶에서 최득된 거지 싸우지 마시라 그건 무모한 짓이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양성성이 필요한 게 예전 좋은 시절은 다 갔고 이제는 우리 다 서로 입장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남자만 좋은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시절은 이제 더 이상 안 와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사회가 사실 남성적인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수 적고 그런 사람들 이상하게 봐요 직장에서도 말을 많이 하고 직장 상사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상사의 감정을 좀 헤아려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동굴에서 진화를 했고 남자는 사냥터에서 진화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현대사회는 전반적으로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자한테도 여성성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게 가정에서도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두 전환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내 아내의 모든 것에서도 보면 두현이가 마누라고 헤어질 위기에 봉착을 해서 자기가 이제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항상 투덜대는 게 외로워서 그런 거였다는 걸 이제 알았다 내가 외로우니까 정말 나도 그러더라 외로운 남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입장도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자친구 투정 부리는 건 외로워서 그런 거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없다는 님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한두 가지가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죠 나 얼마나 남은 거지 그러면 난 버림바 됐어 요만큼 아주 신락같이 남았죠 사랑해 정말 그건 되게 소위 말하는 영혼 없는 의형제에서 송강호가 마누라한테 하던 바로 그 대사의 뉘앙스인데요 저는 평소에도 좀 비우고 사는 타입이라서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안 됩니다 편집 없이 수속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 할 거야 편집도 그냥 뭐 제가 개새끼인 거예요 아무리 하시죠 그렇다면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가 이게 끝났다 이제 이 모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계속 나는 더 변할 수 있고 우리 관계도 관계는 끝났으니까 이제 관계 확정됐고 나머지 일을 해야지 일 모드가 아니라 관계도 계속 키워가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 보통 관계에서도 새로운 목표가 없으면 금방 시들해집니다 계속 새로운 관계의 목표를 찾으시라 성장이나 발전 나도 잘 되고 상대도 잘 되고 서로 더 전에 못하던 거 할 수 있게 되고 안 가본 데 가보고 그걸 여러 가지 면에서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든가 그렇죠 아이를 낸 함께 가진 취미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장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둘이서 결혼이 투드리스트에서 체크돼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결혼해서 내년 결혼기념일에는 어디로 여행 가기로 하자 하고 둘이서 목표를 잡고 1년 동안 열심히 돈도 벌고 이렇게 모아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둘의 공동 목표를 하식하식 잡으면서 계속 오래됐거나 이제 좀 소원해지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목표를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남자의 노력도 필요할 테고 남자가 새롭게 매력을 느끼기 위한 여자의 발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그게 있어야만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저보다 역시 말씀 잘하시네요 그래서 사실 한치 사람 속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계속 변하고요 그러니까 전에 알았던 5년 전에 알았던 내 마누라가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제 관계도 위험에 빠집니다 저 여기서 끝내기 조금 아쉬운데요 요즘 우리 영화는 아니지만 응답하라1994 참 재밌잖아요 나오는 배우들이 다 영화배우라서 좋아요 짱가님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해태는 아닌 것 같고 칠봉이랑 쓰레기 이 둘이 성나정이랑 결혼할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두 명 같은데 짱가님이 볼 때는 누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 성나정은 고아라 고아라 그리고 쓰레기는 그 바람에 나왔던 네 주인공 주인공이었고 그 다음에 칠봉이는 건축학 개론에서 나쁜 놈으로 나왔던 나쁜 놈이요 수지에 수지를 감히 건드림 그 놈 수지를 감히 건드림 한국 영화 최고의 2천만의 적 2천만의 적이네 늑대 소년인가요? 거기서도 나쁜 역으로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쓰레기는 거의 친형제 친 남매처럼 지내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랬잖아요 그게 몇 살 때부터였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3, 4학년 때부터 사춘기 이전부터 그렇게 우리는 형제야 형제 남매야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던 사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보면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밀감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쌓이면 같이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열정이거든요 열정은 상대가 진짜 남자 혹은 여자로 보이는 거죠 나랑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만한 상대다라는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게 열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애인야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결심이라고 하는데 결심 요소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결혼이죠 우린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극단적인 선택들을 했어요 고통을 주반하는 네 판단력이 부족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형수님 안 듣나요? 안 들을 거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앞에서 조금 했으니까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데 지금 그 쓰레기하고 성내정 네 성나정 네 성나영이요? 성나정 성나정 고아라와의 관계는 아 성다정인가? 어쨌든 고아라 그 둘 간의 관계는 친밀감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기폭제만 하나 네 그 열정의 계기만 하나 던져지면 팍 타오르는 겁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그 쓰레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언제부턴가는 얘가 이쁜 애다라는 걸 알긴 알았을 텐데 그래도 이전까지의 관성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없는 남매 사이다 그리고 쟤를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 쟤는 내 친한 친구의 동생이잖아 난 나는 쟤를 늘 동생으로 대해왔어 라고 스스로 막 차단을 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열리는 계기가 하나라도 생기면 둘은 정말로 마구 불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다른 칠봉이요 네 그 캐릭터가 어쩌면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캐릭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 보통 여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남자가 자기를 잘 보호해주는 자기를 잘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남자라는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쓰레기가 아주 이상적이에요 그동안 거의 10여 년간 믿을 만한 모습만 보여줬어요 자기한테 어떠한 배신도 안 했고 이 사람은 확실히 검증된 사람이죠 거기다 친밀감도 있지 그러니까 계기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칠봉이 같은 캐릭터는 새로운 남자죠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남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아라한테 가장 부족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들이댔을 때 우리 쓰레기 오빠한테 들이댔을 때 쓰레기 오빠가 받아줄까 나를 정말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해 줄까 라는 것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 들이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죠 칠봉이한테 칠봉이가 나를 좋아한다면 난 괜찮은 여자인 거예요 그럼 나는 쓰레기 오빠한테도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칠봉이 역할은 기폭제 기폭제 역할을 해주던가 아니면 리트머스 시험지 정도의 역할을 하고 약간 시정마 그런 느낌 시정마 아세요 시정마 아니요 그거 뭐예요 앞말하고 굉장히 잘생긴 종마하고 교배를 시키기 전에 앞말이 굉장히 반응을 심하게 해요 깃발 차기 막 하고 근데 이 비싼 종마가 그거에 맞아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추하고 못생긴 말을 하나 데려다가 달려들지 않는 말 그래서 이제 앞말이 막 뒷발차기 힘이 다 빠져버리면 그때는 종마가 들어가서 거사를 치르고 이제 혈통이 그 로맨틱한 얘기에서 이런 얘가 떠올리신다는 거 자체가 참 아 이거 심리학적인 연구의 대상이다 이런 거 뭐 규정하는 용어가 없나요 이런 사람들은 아유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까 괜찮아요 개새끼 하세요 아니 뭐 쓰레기도 나오고 개새끼도 나오고 좋네요 네 어쨌든 오래되거나 혹은 소원해진 관계가 되신 연인이나 부부들에게 이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혹시 아직까지 짝을 못 찾으신 분들은 남자의 이러한 심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쪽에서 접근해 보시는 건 이 새끼가 갑자기 어느 날 실을 읊는다든지 아니 원래 괜찮은 놈들은 이미 있어 근데 어떻게 그거 뺏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 타이밍 잘 보시고 인생의 타이밍이거든 사냥모드로 돌아간 남자들 여자친구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요 때 물어봐라 어? 사냥모드로 돌아갔을 때 좋은 방송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장근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끝내보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딴따라는 산후조리 중인 해비조님을 대신해서 업다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비조님의 건강은 괜찮으신 건지 회복이 되시겠죠 골반 버라진 거 어떻게 지금 얼굴이 되시겠죠 어쨌든 순산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해비조님 땜빵으로 드디어 제가 딴따라까지 손을 대게 됐는데 굉장히 창피합니다 해비조님께서는 박사님이신데 저는 석사도 못했거든요 학사이기 때문에 딱 학사 수준에 어울리는 얘기하러 나왔고요 그래도 대학교는 어떻게 졸업하셨어요? 그게 교수님이 되게 친한 것 같애서 아버지가 그분하고 술을 아주 많이 마세요 땡큐코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딴따라에서 아주 가볍게 그리고 저기 비조님 팬분들은 너무 팬분들은 너무 열받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1회 땜빵이고요 다음 주 되면 비조님 돌아오실 겁니다 오늘 딴따라에서 다뤄볼 영화는 바로 내 안에 모든 것 앞에서 얘기가 나왔던 영화인데 짱가님께서는 이 사랑에 빠진 남자의 심리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그려는 영화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 영화를 보는 이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영화 굉장히 쓸만한 영화입니다 아주 뭐 교범이죠 네 아주 좋은 텍스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포 썬라이즈를 원 나이스 텐드 네 그거에 뭐 교범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이제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을 때 특히 남자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은 게임인가 에 대해서 써먹을 만한 텍스트들이 널려있습니다 괜찮죠 어린이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학습한다는 심정으로 보지 마시고 영화가 재밌기 때문에 교보재로 쓰는 거죠 교보재 그렇죠 아주 훌륭한 거기다 또 나오는 배우들도 임수정 무려 임수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수정도 이제 10년 전이 좋았죠 여기까지 해도 좋습니다 잠깐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더 이상 나이 먹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이 영화 딱 포스터 보시고 저랑 같은 의문을 품으셨던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카사노바 역할을 왜 저 사람이 하고 있나 류승룡 당시에는 뭐 충무로 대세 배우도 아니었죠 잘생기지도 않고 얼굴은 막 어제 막 상갓집에서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온 것 같은 얼굴에 수염은 지저분하게 길러가지고 머리는 떡지고 머리는 떡지고 아저씨 같은 배우가 나와서 전설의 카사노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배도 좀 나오고 배도 좀 나와있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영화는 무려 이제 로맨틱 코미디 치고는 엄청난 흥행을 했어요 미녀는 괴로워 이후로 450만 400만 원 넘은 로맨틱 영화가 없었는데 이 영화가 그렇게 흥행을 했다는 건 사실 다만 이 영화의 설정에 머무르지 않고 류승룡이 정말로 매력적인 캐릭터를 그려넣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도 많이 찍으셨죠 사실 이거는 그 영화로서 어떤 나의 어떤 그 매력을 실증한 영화가 아닌가 내가 머리가 좀 누구야 매력이요? 나 내가 은근히 여자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머리가 떡지는 게 이게 피로 요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류승룡이 그랬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말 있잖아요 노력하는 자가 성공하지만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지금 노력한 결과를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안 되죠 안 되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1부에서의 그 참은 얘기할 게 많은데 내가 아쉽네 아쉬운 대로 류승룡이라는 배우를 일컫는 말이 이때부터 새로 생겼죠 더티 섹시 그건 나랑 좀 다르다 꺼리면 그냥 더티 아 그렇지 섹시가 아니지 그렇죠 어쨌든 류승룡은 이 영화 다음에 광해 터지고 7번 방해 선물 완전 난리 났죠 이러면서 충분히 대세 배우로 입주를 고치게 되는데 사실 류승룡의 어떤 더러우면서도 섹시한 매력을 제일 잘 잡아낸 영화가 바로 이 내 안에 모든 것이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 이 현실에서도 류승룡은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는 외모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봤어요? 네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냥 왜 난 끌리지? 저 양반이 이제 자기 스스로 그 길로 걸어가네요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파요 이제 아니 뭐 커밍아웃을 하실 때가 됐죠 계속 하시죠 이태원 한번 가자 나랑 같이 석촌여 가는 식당에 커밍아웃하고 방송 빵 띄우고 하얗게 불태우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영화의 설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카사노바 장성기 이름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만 이 사람이 그렇게 호감 가는 외모가 아닙니다 하는 말이 다 그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전설적인 카사노바인지는 모르겠는데 쟤는 뭔가 있다 하지만 그 뭔가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냥 그 무언가가 있긴 하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류승용은 전설의 카사노가 되는 거고 그 독설심한 투정심한 임수정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류승용이 영화에서 임수정에게 내미는 그런 그의 매력은 무엇인가 그 무언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정우성이 이 카사노바 역할을 했으면 아무도 안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정우성 같은 스타일은 사실 스킬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의미한 단계죠 이미 그렇죠 얼굴이 스킬인데 게리 쿠퍼가 그랬어요 내가 여자한테 호감을 사는 건 그냥 어머 그랬어? 라고 얘기만 해주면 된다고 자기 게리 쿠퍼가 그렇지 정말 게리 쿠퍼니까 전생에 무슨 짓을 하면 그렇게 될까요? 뭐든 해야죠 뭐든 해야죠 우리가 알바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어 우린 내세에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쌓아놓으신 게 좀 부족하신 모양입니다 신은 공평하죠 그 대신 그래요? 장구정 박사님한테는 여자를 꼬실 수 있는 똑똑한 머리를 주셨고 네 저한테는 긴 손가락을 주셨고 다 그런 거죠 신은 달란트를 다 따로따로 주셨어요 없다님은 뭘 주셨는데 수전증을 주셨나? 저에겐 힘을 주셨습니다 수전증은 내가 받았죠 아 함장님이 수전증이에요 아 그래요? 120rpm 저번에 함장님 차에 탔을 때 난 소리가 그거였구나 난 엔진 소리인 줄 알았어 어쨌건 그럼 도대체 류승룡이 보여주는 이 마력은 무엇인가 이거 보고 좀 배워보자 이거죠 딴따라 딴지에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비조님 안 계신다고 딴따라를 참 더럽히는구나 자수하고요 제가 오늘 비조님한테 카톡 보냈어요 더럽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럽히겠다는 얘기였었거든요 딴따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어쨌건 어차피 남자는 연애할 때 변합니다 변하려면 확실하게 변해서 목표를 쟁취해야겠죠 그러면 먼저 철저히 영화에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내를 유혹해달라고 주인공 두현이라는 사람이 장성기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내 아내를 유혹을 해달라 장성기가 처음에 이 남편에게 부탁하는 게 네 아내의 모든 것을 적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뭐 다시 말해서 그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주제넘게 네가 뭔데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첫 만남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랍니다 이건 여론조사 결과에요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지를 알려주려고 길을 쓴대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직업은 뭐고 월급은 얼마고 연봉은 얼마고 하지만 여자들의 말을 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막 꼬시고 이럴 필요까지도 없어요 여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자기 입으로 줄줄줄 얘기해줘요 섬세한 여자들은 밑줄까지 쫙쫙 쳐가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일단 주변 조사를 먼저 좀 해두실 것 두 번째 예상되는 행동을 하지 말 것 이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수비수들이 예상하는 대로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도 우리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후로부터 껄림의 형수님은 편한 밤을 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영화 속에 장성기의 행동이 딱 그렇습니다 뻔한 짓을 안 해요 예측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얘기를 할랑말랑 하다가 휙 나가버린다든지 갑자기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울어버린다든지 칭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 예뻐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옆을 보면서 툭 던지면서 하죠 본인이 이쁘다는 거 알고 있죠 이런 대사는 정말 배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먹히는 대사거든요 간헐적 그렇죠 간헐적 강화 간헐적 강화 앞에서 짱가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더 없어 보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계속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악당 역으로 등장했던 사람들 중에 최고를 뽑으려면 한이발 렉터 박사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된 게 한이발 라이징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나서부터요 그렇죠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공포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더라도 모르는 것만큼 공포스럽진 않죠 아 그래도 한이발 라이징에서 그 뇌 썰어먹는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게 이제 인디안 존스에서 뇌 스푼으로 먹는 거는 기억이 나나요? 아니 원숭이 고리잖아 그건 원숭이 고리잖아 사람 고리 저처럼 호령화를 많이 보시면 돼요 더 심한 장면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새끼가 지금 이 타이밍에 나한테 고백을 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고백은 대부분 망합니다 이 잘되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영화 속에서 임수정이 정말 소녀처럼 설레이는 모습을 딱 세 번 보여주는데 첫 번째 지진이 났을 때 이선균이 고백했을 때 지진 속에서 이선균이 고백을 했을 때 두 번째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장성기가 벼락처럼 들이닥쳐서 사랑 고백 같은 노래 가사를 루퍼댈 때 세 번째 이별을 예감하는 순간에 장성기가 갑자기 와락 안아버리죠 한 번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들이대지 않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랍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너 때문에 내가 변했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서 잭 니콜슨이 헬렌헌트한테 이런 대사를 날려줍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대사죠 제발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까 듣기 좋은 말 한마디만 해보라고 막 신경질을 부리던 헬렌헌트가 이 고백에 완전 넘어가죠 장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수정이 라디오 방송에서 막 씹어댔던 고깃집 간판이 바뀐 걸 직접 가서 보여주죠 양떼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임수정이 세상을 바꿨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랑 고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막 모래아트 샌드아트로 막 잔재주를 부리면서 얘기를 하지만 핵심은 그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변했다는 거 당신은 김태희보다 예뻐요 은하계에 있는 별들의 총 질량을 다 합친 것만큼 사랑해요 이런 뻔한 고백보다는 이런 게 먹어준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남자들끼리 앉아서 그게 맞아요 맞아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진짜 사실 그게 어떤 여자들은 이건 그냥 남자들의 판타지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남자들이 아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아 그렇죠 사실 영화에서 장성기가 돈도 되게 많은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임수정이 흔들리는 건 돈을 보고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수율과 심수나에서도 다이아에 흔들리지 돈에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연야는 반짝이는 거에 흔들리지 돈에 흔들리지는 않아 그럼 함장님은 지금 여자친구를 당연합니다 어떻게 반짝이는 눈망울로 난 돈도 없고 세 번째 여운을 남겨라 이거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참 무릎을 친 장면인데 이 상황이 이제 다 벌어졌습니다 작업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사랑 고백까지 다 해버렸고 임수정은 흔들렸고 밤은 늦었고 집은 비었고 이게 이 영화가 이제 여기서 한 끗발만 더 나가면 제가 바라던 그런 막장 치전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성기가 정말 전설의 카사노바다운 신의 한 수를 날리죠 물러납니다 저로서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이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마 여기서 물러나는 일은 잘 못하실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고 있겠죠 감사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일을 해서 이런 축복을 받나 이런 생각하고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물러나면서 장성기가 낮은 목소리로 들극화의 매일그대화라는 노래를 읍졸해요 이 노래가 어떤 이 영화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성기에게 생긴 변화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자 음악이죠 이 천하의 카사노바인 장성기라는 양반이 와서 이 여자가 무너지고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발을 빼면서 내가 원하는 건 매일 그대와 잠을 깨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비웃던 그런 플라토닉한 사랑을 그런 대책 없는 사랑에 빠져버렸음을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임수정한테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물론 이 장면 후에 이제 이성균과 류승용의 격투씬이 나오면서 굉장히 코믹하게 돌아가긴 합니다만 이 장면만큼은 참 정말 먹어준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요 끊을 타이밍을 잘 보되 여운을 남기고 끝내는 게 어떤 이 작업의 핵심이 아닌가 화룡점정이 아닌가 근데 이건 영화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현실에서는 절대 물러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끝내면 기회비용이 얼마냐고 뭐하러 했나요 먹인 술값하며 그렇죠 근데 아까 업다님이 말씀하신 의외성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의외성이 있어야 돼요 일단 놀래켜야 되거든요 왜 이러지? 라고 놀란 다음에 안심이 되어야 돼요 놀랬는데 사실은 대단한 일은 아니었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생기려고 놀란 거구나 라는 게 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이 사람은 언제 또 놀래킬까 늘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사람이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저희 집사람이 왜 이렇게 집사람이라는 단어만 하면 웃음부터 나오지? 큰일 났네 저랑 연애할 때 첫 고등학교 친구들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였어요 제가 갈 때 조금 시간이 늦었는데 저를 기다리려고 친구들이 2층 당구장에서 한양대 앞에 2층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말렸어 싸우지 말라고 말려서 양쪽에 이렇게 멱살을 딱 잡았는데 그때 경찰이 와가지고 제가 주범으로 잡혀 들어갔어요 의외성 놀라워요? 근데 그 의외성의 결말은 경찰서 유치장이잖아요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날 하루 구류를 살고 나왔는데 구류라고 해야 되나? 반나절 아침에 딱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사가 이렇게 동네에서 술 먹고 시비 붙는 사람은 평생 이런다 헤어져라 지금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면 빨리 갑자기 아련하게 떠오르네요 껄림이 아름다운 추억을 참 얼마나 공들이셨어요 의외성 의외성 근데 동네에서 요즘은 안 싸우시잖아요 왜 안 싸우죠? 그래도 또 의외성이네 껄림이 안 싸우기 시작한 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상대가 많이 줄어들고 났나부터는 안 싸우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애 정도 어쨌든 의외성 저도 쓸만한 얘기를 하나 하긴 했네요 그래서 음악 얘기로 들어가게 되면 앞에서 잡소리가 길어서 죄송했습니다 마치 오늘 음악은 왠지 이게 아니라 야 봉수가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 봉숙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사실 봉숙이 진짜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렇죠 어떤 노래가 보인 가사가 합리성의 끝입니다 먹고 가든지 아니면 네가 내고 가든지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장미역원의 면수 아니 봉숙이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어디냐면 아주머니 술만 깨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 남자의 마음을 허밍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노래가 세상이 어디냐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껄림이 이렇게 막 웃음을 지으면서 이 으 소리를 내는 걸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 데미지가 상당하네요 어쨌건 음악 얘기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사실 이 가장 인상적인 노래라고 볼 수 있는 매일 그대와는 이 영화의 정기 OST에는 실려있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이겠죠 얼마 전에 주창관 형님도 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오늘은 이 음악을 들어보려 했으나 정기 OST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에서 굉장히 기가 막힌 선곡이었다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하지만 장성기라는 양반이 노래는 정말 못하더라고요 노래를 잘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 앨범 정기 OST 앨범을 제가 다 구해서 들어봤습니다 노력하셨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정기 앨범을 들어보면 음악들이 굉장히 소품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화 정말 말 많습니다 정말 등장인물들이 말이 적은 사람이 없어요 자막도 계속 붙고요 외화야? 아니 말자막 풍선자막이 초반에 막 뜨잖아 그리고 거기 장성기의 마력이 휘말린 외국 여자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각 나라 말들이 막 나옵니다 어쨌건 말이 많다는 건 등장인물들의 자신의 상태를 말로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음악으로 표현할 건덕지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얼마 전에 해비존님께서 관상의 OST 얘기를 하면서 이정재의 등장 장면에서 음악이 보여주는 그 인물에 대한 설명 그걸 느끼게 만드는 음악의 힘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음악은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어시스트 어시스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ST 대부분을 작곡한 분이 이진희 음악감독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데뷔하신 게 손재공 감독의 2층의 악당입니다 이 영화 한석규 씨 나왔던 거? 김혜수 씨랑 거기서 이제 한석규 씨가 김혜수 씨한테 쭉쭉 빨리죠 원래는 이 영화음악가인 이준성 씨의 보조음악가 역할을 하시면서 이분이 어시스트였는데 여성분인데 의외로 굉장히 스릴러 영화 OST에 많이 참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음악은 어딘가 남성적이면서도 전체적인 테마는 여성적입니다 어떤 양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2층의 악당이나 내 안에 모든 것이나 어떤 작은 소동극이지 않습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생일대의 스릴러지만 그냥 보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냥 코미디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는 OST가 굉장히 인물들의 어떤 찰진 대사를 도와주는 어시스트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몇 개만 예를 들자면 임수정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진짜 막 융단폭격처럼 퍼붓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장면에서 리듬은 굉장히 장난스럽습니다 리듬은 굉장히 장난스러웠고 마치 아기 코끼리 걸음마 같은 리듬을 깔아놓고 굉장히 불안한 현악기의 소리를 들려주죠 같이 그러면서 이 리듬과 현악기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임수정의 잔소리와 함께 폭발하는 거죠 임수정의 잔소리에 어떤 파괴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OST 트랙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제가 지금 해비존님이랑 좀 다른 점을 찾았는데 없다님이랑 해비존님은 보통 이럴 때 마림바랑 스네어른 회카 일리언지언정 악기를 들이대거든 그렇죠 촥촥촥촥촥촥촥촥촥 하면서 그 특유의 의성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현악기를 그냥 뭉뚱그리네요 사실 현악기인 것도 누구한테 물어보고 알았어요 이거 현악기 맞지? 되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본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선균의 테마 같은 경우에는요 이선균이 처해있는 상황을 굉장히 음악으로 잘 표현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선균은 평생 누구한테 도전, 반항, 객기 이런 걸 안 부려본 캐릭터거든요 근데 임수정의 용기내서 처음 반항을 하는 장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선균의 심리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생뚱맞은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어린이 행진곡 같은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난생 처음 시도하고 있다는 걸 음악으로 함께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진희 음악감독은 재즈를 전공하신 분이신데 여기에 스윙, 재즈, 보사노바, 블루스 전부 총동원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따스한 색감을 유지하는 OST 트랙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OST가 개콘에서 나왔던 정여사가 나오는 코너 아세요? 네, 알아요 정여사가 등장할 때 나오는 개 끌고 나오는 네, 브라운이 끌고 나오는 그 때 나오는 샹송이 있습니다 샹송이 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임수정과 이선균이 이 노래를 틀어놓고 함께 춤을 추죠 키스해줘 라는 뜻의 프랑스어라는데 프랑스어 발음은 제가 안 되니까 따라치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놀랍게도 정말 샹송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샹송처럼 작곡을 해놓고 가수도 우리나라 가수가 불렀습니다 프랑스어로 우리나라 가수가 부른 거죠 작곡은 이진희 음악감독님이 하셨고요 작사는 이 영화의 감독인 민규동 감독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분이 불어를 잘 하나 봐요? 이분이 프랑스 제8대학에서 영화 배웠어요? 석사를 따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부해야 돼, 우리가 사실 여자꽃일 때 샹송이 좋거든요 최고지요? 최고군요 난 들어도 뭐 그래서 좋은 거야 아, 사무사 하거든 모르거든 여자꽃일 때 왜 고려가우유를 외는데 아, 사무사 하거든 그게 똑같은 거지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칸딘스키나 잘 몰라 하지만 얘기하면 여자도 넘어와 그런 비슷한 거죠 뭐, 어려운 책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자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 그게 무슨 내용인데? 이러면 뭐 자기가 분명한 줄줄 얘기합니다 굳이 뭐, 먼저 안 척하실 필요 없어요 허세해, 먹물해 예,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비비드라는 걸그룹의 리더입니다 비비드라는 걸그룹 혹시 들어보셨어요? 걸그룹이 몇십 개가 돼서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저도 어디 가서 걸그룹이라면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 속옷 브랜드 아니에요? 비비드 비비 아니고 비비 아니고 비비 아니고 비비 아니고 비비드 어쨌든 비비드는 레이블 중에 비비드가 있죠 예, 있습니다 레이블 얘기하셨습니다 장관님이 레이블을 얘기하셨어요 장관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박사님도 그러고 보는구나 저는 그냥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학술적인 목적으로 저도 옛날에 케이블 방송 번역하는 거 중에 스파이스 채널 거기 거 중에 비비드 거 몇 편 했죠 비비드 게 왜 여신같이 맞습니다 옷 입고 딱 여성이 딱 이렇게 보보가 나오죠 하지만 그 여신이 옷을 벗고 있죠 우리 회사였다는 거 짱관님께서 학술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보태자면 비비드라는 레이블의 전공 분야는 거기까지만 말해도 잘릴 것 같으니까 아니요, 내가 안 자를게요 신성한 걸그룹 이름을 우리가 지금 방청하던데 그렇죠 비비드라는 걸그룹의 리더 박성희 씨라고 합니다 이분도 프랑스어 학과를 나오셨대요 그래서 사실 창송처럼 들리지만 창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성균하고 임수정의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음악이 있는데요 When I Kiss You라는 노래 때 이것도 팝송처럼 들리지만 팝송이 아닙니다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영화죠 아, 영화도 만든 음악이죠 어떤 이 영화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굉장히 발칙하고 어떤 도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착한 영화거든요 억지로 갖다 붙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비전님이 계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쯤에서 그럼 오늘 들어볼 음악은 어떤가요? 오늘 음악은 정마담이 나올 때 나왔던 이 샹송을 틀려고 했어요 샹송 같은 가요를 틀려고 했습니다만 이걸 틀면 이제 개콘 생각이 나실 것 같아서 When I Kiss You라는 노래를 오늘 선곡을 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You remind us of our first year You remind us of our first ye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진공 무비찌라시 무비찌라시 시간입니다. 함장님. 11월 둘째 주 추천 영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반성을 합니다. 오늘 11월 넷째 주 무비찌라시라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올 이즈로스트가 가장 추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화가 상암의 무비꼴라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나마 더 퍼즈라도 제가 보려고 했는데 주말에 일하느라 못 봤습니다. 업다님 보셨죠? 저는 더 퍼즈를 봤고요. 상영관이 적은 영화를 골라서 추천을 하시는 게 함장님의 어떤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핑계를 아니죠. 저는 무조건 개봉 영화만 꼽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영화 개봉이 잘 돼서 나오고 있으면 뒤에 상영하는 걸 놓치는 영화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셈 치죠. 어쨌든 제가 더 퍼즐을 봤는데요.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의 영화예요. 보시는 동안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몰입감이 좋습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 없는 영화예요. 눈앞에 닥치는 위험들을 해결하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고민을 할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보고 즐기실 수 있을 만한 영화고요. 그 와중에 드는 생각이라면 과연 나는 저 상황에서 어땠을까?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과연 이것을 내가 팽개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하는 그 정도의 영화였습니다. 나쁘진 않았고요. 제가 함장님 의견에 동참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딱 한 8.7점 정도의 영화였다고 봅니다. 그래요? 영화 좀 보고 합시다. 아니 근데 껄림은 영화를 안 보세요? 안 봤어요. 11월 둘째 주에 세이프 헤비븐도 제가 찍어드렸는데요. OST가 괜찮다는 평이 많아요. 국장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둘째 주에 대작들은 계속 안 나오네요. 이제 크리스마스랑 수능 끝났으니 대작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에겐 기대되는 호빗도 있죠. 아 호빗 나오는구나 호빗. 호빗 나올 때 됐구나. 4조차 진행해 주시죠. 11월 넷째 주 무비찌라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네 편 뽑아봤고요. 네. 첫 번째는 과감하게 뽑아봤는데 사이비라는 한국 애니메이션입니다. 영어 제목은 더 페이크예요. 감독은 연상호님이라고 애니메이션 전문으로 쭉 감독하신 분이에요. 2년 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돼지의 왕이라고 감독했던 분입니다. 의 왕. 돼지의 왕. 의 왕이 아니라. 경상도 쪽은 발음이 의가 잘 안 돼요. 돼지의 왕. 경우도 잘 안 되는데.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기대치 3점 드립니다. 목소리 배우는 감독의 전작인 돼지의 왕에서 출연했던 배우들이 또 나와서 기대합니다. 그때 돼지의 왕에서 정종석 역할의 목소리를 했던 양익준 감독이 주연인 술주정뱅이 아저씨로 나오고 오정세라고 다양한 영화에 나오는 배우인데 최근에 히어로라는 영화에 주연하셨던 분이 양익준 감독과 대치되는 목사 역할로 나옵니다. 이분은 거기에도 나오셨죠. 남자 설명 비디오인가요? 네. 남자 사용 설명서. 남자 사용 설명서. 그렇죠. 거기에서도 나왔죠. 권혜효 아저씨는 장로로 나오는데 악역이에요. 요즘들 악역에 재미가 붙으셨는지. 그리고 박희본이라는 여배우가 나오는데 눈도 크고 입술도 도톰하게 예쁜 배우가 있어요. 감독의 전작 돼지의 왕에서 박희본 씨가 황경민 역할의 소년대 목소리를 맡고 성인 황경민 목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오정세 씨가 맡았거든요. 이번에도 악역 역할을 맡는 게 아닌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배우 기대치는 2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랑 일본이 좀 특색이 있는 게 왜 우리나라랑 일본은 소년목소리를 항상 여자가 낼까요? 그냥 애들 쓰면 안 되나? 그렇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애들 목소리에 애들을 쓰거든요. 애들 배우가 그만큼 층이 두텁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사실 어렸을 때 홍길동전 같은 거 보면 이게 만화를 보고 있지만 이게 여자 목소리라는 느낌은 다 오잖아요. 오죠. 정말 왔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어릴 때 볼 때는 구분을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자 여자는 기가 막히고 몰랐어요. 다음은 시노비인데요. 수몰되는 지역에 목사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믿음을 얻고 그런데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보기에는 이게 사기인 거예요. 게다가 장로라는 사람은 수배범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믿음이 진실을 가려요. 도리어 술주정뱅이가 좀 악한이긴 하지만 말은 진실인데 안 믿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은폐하고 사람들이. 이거 기대됩니다. 시노비 3점. 기대치 총점 8점입니다. 이게 오늘 1등이겠는데요? 아니요. 아니에요. 총점 8점인데도 1등일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아니, 그런데 저 여기 조금만 하고 싶은 게 이 사이비라는 영화 저는 이거 끝내 개봉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개봉합니다. 그러니까. 놀랍네. 인디스페이스에서 개봉할 겁니다. 이건 꼭 봐야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왜 저 한국 기독교 청년 앞에 와서 막을까 봐요? 아니, 이분도 다빈치 코드 나왔을 때도 악마 사탄 피켓 들고 하셨고 나오셨잖아요. 이건 악마 사탄이 아니라 그냥 아니, 이 종교가 한국의 다른 교파랑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 사이비 종교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대되는 영화 보게 돼서 좋네요. 두 번째는 헝거게임 캐칭파이어요. 저 이거 기대 안 합니다. 전 기대해요. 자, 헝거게임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감독이 기대가 높아요. 감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래요? 프렌시스 로맨스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금년 조작 영화, 콜스탄틴의 감독이자. 나는 전설이다의 감독 프렌시스 로맨스입니다. 헝거게임 시리즈 4편까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 감독이. 그래서 2편, 3편, 4편 다 찍을 거고. 1편이 잘 뜯나 보죠? 아, 1편. 기대치는 3점을 줍니다. 1편 미국에서는 흥행했어요. 한국에서는 큰 재미가 없었을지언정. 배우는 전작에 이어 제니퍼 로렌스와 조시 허처슨이 그대로 주연으로 나오고, 멘토 역할의 우디 에럴슨이랑 스노우 대통령 역할의 도널드 서덜랜드까지 다 나와요. 나머지 스탭들도 그대로 나오는데, 특이한 게 필립 세이무어 호프만이 투입됐어요. 게다가 이 양반도 4편까지 나올 것 같아요. 배우도 이 정도는 빵빵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 제니퍼 로렌스가 얼마나 예뻐요. 기대치 3점 줍니다. 함장님이 실수하신 게요. 미국 언어 잡지에서 못생긴 헐리우드 여자 배우 투표를 했는데, 1위가 애였어요. 제가 볼 때도 별로. 애가 떡대가 너무. 얼굴도 약간 미녀와 야새 나오는 야수처럼 생겼잖아요. 남삭이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매력이 그냥 차차 넘칩니다.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안 왔어요?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을 보십시오. 정말 매력이 있어요. 매력 덩어리예요, 매력 덩어리. 뻑합니다, 뻑. 이분들은 나이 이렇게 먹을 때까지 여자 볼 줄도 모르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매가... 짐승대요. 진짜 더러운 건 저쪽인 것 같은데. 방금 저 얘기할 때 음란한 눈빛 보셨죠? 위아래를 훑어버리네. 신옵은 1편에서 우승하면서 혁명의 불꽃이 되어버린 여주인공을 제거하려고 스페셜 헝거 게임을 만들어서 재출찬을 시켜요. 1편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나머지가 죽어야 자기가 우승하거든요. 옛날 일본의 배틀로얄의 카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거기에 또 나가라니까 이건 막장이죠. 그래도 기대치 2점 줍니다. 혁명 얘기거든요. 합계 8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 이게 배틀로얄이랑 플롯이 너무 흡사해가지고 기타노다케 씨가 삶의 무상함을 표현했던 단신 선생님 느낌이 되게 쎘거든요. 근데 이건 컨셉이 완전 다르잖아요. 정부에 대항했다가 진압된 각 마을들. 오히려 착취를 당하는 마을들. 뭐 탕광이나 목재나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너희 다시는 반란하지 않겠다는 조건에서 1년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서바이벌을 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살아남아야 된다는 컨셉은 배틀로얄과 같을지언정.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다른 메시지죠. 배틀로얄은 인생은 전쟁이야. 를 가르쳐주는 거고 이거는 희생자. 그러니까 순교자를 찾는 거니까요. 희생제의. 너희들은 계속 희생시켜야 돼. 뭐 이런 걸 얘기해줘요. 이 감독 프렌시스 로렌스. 저도 이 양반전 개인적으로 별로입니다. 저는 이 콘스탄틴이 재미없더라고요. 그건 아무도 동의로 못하잖아요. 담배 피우는 게 뭐 죄야. 콘스탄틴처럼 살면 나중에 누군가 와서 구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다 빼가지고. 그렇네. 그렇죠. 아니 우리 한 20년만 지나면 돼지폐를 이렇게 편의점 가서 바꿔 낄 수 있을 날이 와요. 이런 거 믿고 있다가. 네. 제일 모르겠어요. 다음. 세 번째는 필스. TH 발음 나왔습니다. 뜻은 오물, 쓰레기, 불결이라는 뜻인데 한국 발음으로 이건 정확한 뜻이 쓰레기입니다. 영국 영화 필스. 이때는 한국 발음으로 할게요. 필스의 감독은 존 S 베어드라고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2008년도 작품 카스. 맥주 이름이죠. CASS. 그 영화의 각본 기획 감독을 한 뒤에 작품이 없다가 이번에 필스의 각본 제작 감독을 또 하고 있어요. 카스는 제작이라도 딴 데서 했는데 이번 제작은 자기가 하는 걸 봐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대치 1점을 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감독이라서. 그런데 배우가 빵빵해요. 이게 영국 영화거든요. 일단 브리킬로 리부팅된 엑스맨의 프로페서죠. 제임스 맥어보이가 나옵니다. 미국 배우 아니에요. 영국 출신이에요. 다음은 설국열차에도 나왔죠. 빌리 엘리어트의 주인공 제이미 벨도 주연급으로 나오고요. 좀비 영화 28주 후에 나왔던 이모젠 푸츠가 여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건가? 이모젠 푸츠. 한마디에 영국 출신 멋쟁이 배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기대치 3점입니다. 신협은 우리 맥어보이 선생이 돈과 진급에만 관심 있는 경찰로 나오는데 싸가지가 없고 터프한 데다가 악질이어서 술과 여자에만 빠져 사는 말 그대로 쓰레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아도 진급이 되나 봐요. 한국과는 좀 다르나 봐요. 아무튼 이런 쓰레기가 여주인공이 자기 파트너로 딱 들어오면서 일이 꼬인다는 것인데 기대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설이 원작이라던데 신호 기대치는 그래도 1점 합계 5점입니다. 이건 조금 짠데요. 맥어보이가 언젠가부터 굉장히 강하고 터프하고 거친 남자 형만 이렇게 골라서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 망했거든요. 엑스맨. 엑스맨 말고. 엑스맨 브리킬이요? 엑스맨에서 괜찮죠. 그런데 딴 영화들 최근 영화들은 좀 이런 거 많아요. 오톤먼트라는 아니다. 오톤먼트만 해도 좋죠. 자 오늘의 영화 네 번째 영화 소개 드립니다. 지금까지 8점이 두 영화나 있었는데 제가 1등을 안 했어요. 마세티 킬즈. 아 이게 속편 나온 거네요? 네. 마세티의 속편이 돌아왔습니다. 이거의 속편을 만드네. 감독은 말이 필요 없죠. 로버트 로드리게즈예요. 기레치 3점입니다. 무조건 3점. 신시티2도 올해 개봉인데 언제 개봉될지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배우는 마세티는 역시 데니 트레조가 하고 이번 편도 배우진이 화려합니다. 멜깁슨 나와요. 오랜만에 봅니다. 미셸 로드리게즈 나와요. 찰리신 나와요. 찰리신도요? 레이디가가 나와요. 레이디가가? 제시카 알바 나와요. 알바가 결혼하고 나서 좀 망가졌어. 어쨌든. 안토니오 반데레스까지. 반데레스 형네 좋아합니다. 뭐 이건 말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기대치 3점. 반데레스 때문에. 반데레스가 상남자잖아요. 상남자죠. 자 신옥. 이번에 기대합니다. 억만장자 무기상인의 음모를 맡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마세틀을 고용한대요. 미국 대통령이 말이 되나요? 죄송해요. 음모가 다르게 들렸어요. 저런 음란마귀가 낀 사람 같아요. 음모를 막는 게 아니라 깎던가 해야 하나. 거봐. 나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니까. 자 신옥 기대치 무조건 3점. 형 가야 돼요. 합계 9점으로 이번 주 1위입니다. 근데 이 마세티가요. 이게 1편 보셨죠? 3장에도 보셨죠? 저는 진짜 재밌었는데. 이게 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속을 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겠습니까? 이게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거예요. 확실하게 갈리는. 일단 주인공 얼굴만 봐도 그 순간 갈리거든요. 그리고 로드리게스가 평범하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제가 대학교 때 그 원스 오프 타임인 멕시코라는 영화를 여자친구랑 같이 보러 갔다 헤어졌어요. 그 영화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막장이지. 막장도 그런 막장이 어딨어. 정말 끝에 끝이죠. 근데 내가 그걸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나 봐요. 바로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조니뎁도 나왔잖아요. 조니뎁 눈이 파지잖아. 걔가 거기서 격분을 하더라고요. 이런? 어쨌든 오늘 모험심 가득한 함장님의 예상병이었습니다. 단신 소식입니다. 오늘은 단신이 조금 많습니다. 인디스페이스 단신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이비 11월 21일에 인디스페이스에서 개봉하니까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명랑 게이들이 만드는 기적같은 커밍아웃 스토리. 종로의 기적이 11월 20일에 종영을 합니다. 이때 인디토크라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가시면 함장님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때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함장님 이 영화에는 몇 점 주시는 건가요? 9점. 9점이겠죠. 서울독립영화제 2014년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인디스페이스랑 CGV 압구정 무비꼴라주에서 열리니까요. 찾아보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러 아트시네마 소식인데요. 서울러 아트시네마에서 보통 사람들이 겪는 삶의 어둠과 그 끝에 찾아오는 희망을 따뜻하게 그린 아키 카오리스 마키 감독의 영화를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영합니다. 일단 특별 행사로 11월 23일 3시 반에는 과거가 없는 남자를 상영한 후에 한창호 영화평론가의 시네토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딴지 영진공 게시판에 감상소감을 남겨주신 분께 무비스트 협찬으로 영화관람권 두 매를 한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무비스트. 서대원 무비스트. 서대원. 서대원 무비스트 편집장이 옛날 딴지 일보 영화팀 기자이자 딴지 영진공의 아주 오래된. 손꼽히는 미남이었죠. 정말 청취자들이 정말 안 보인다고 정말. 아니에요. 미남 해줘야 됩니다. 무비스트에서 저희 협찬해주니까 빨개했습니다. 서대원 편집장 서미남. 이었다고 하셨잖아요. 미남인 게 아니라 이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미남이었죠. 왜 과거형을 쓴 거야. 저는 지금 못 봤거든요. 편지가 없어서. 지금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요? 이마부터 어떻게. 제시카 알바처럼. 네. 황폐해졌습니다. 가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이제 겨우 보름 난 짓 남았습니다. 여친을 아내를 바라보는 당신이 시선이 바뀔 때 그 사랑은 또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이 꿈꾸는 상대에 대한 시선도 바꿔보십시오. 사랑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녹음 강의 중 효과 고승수 제작단지일보 진행의 그럴 거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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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